여러분은 생활 풍수를 믿으시나요? 흔히 액땜이라고 합니다. 큰 화가 생기기 전에 가벼운 화로일을 모면한다는 뜻입니다. 풍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큼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종교나 믿음에 관계없이 우리 삶에 녹아든 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정확히 액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작은 화로 큰 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복으로 큰 복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수질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검토하여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운을 극대화시키는 청소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풍수수납정리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운이 좋아지는 청소법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수에 비해 집이 지나치게 크거나 빈방이 많으면 집에 음기가 돌아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에는 음기가 있어서 헤어진 연인의 사진이나 오래된 편지, 쓰지 않고 쌓아둔 식기 등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 혹은 사용되지 않는 물건을 곁에 두고 있으면 문이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집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풍수청소법이 새해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운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찢은 때를 닦아내면 운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니 풍수에서는 공간을 깨끗이 하면 그 장소의 기운이 깨끗이 청소한 사람에게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워지고 싶다거나 연애운이 좋기를 바란다면 욕조나 세면대, 변기같이 물이 고이기 쉬운 곳을 청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의 귀는 피부나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 운을 끌어 정질 바꿔준다고 합니다. 금전운을 원한다면 금전운을 다스리는 부클 가정을 원하면 거실을 청소해서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면 기운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단, 모처럼 청소하면서 억지로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해야 즐거움을 나타내는 기운이 공간을 기억해서 생이 풍요로워지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청소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청소해보시길 바랍니다. 풍수 청소 포인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세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쁜 의미의 불의 귀를 갖는 화학 세제는 나쁜 기가 공기로 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 청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공간에 배어있는 나쁜 기를 깨끗이 없애려면 물 청가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모래 소금을 조금 풀어두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한 후 향 아로마 오일 등을 이용해서 공간에 좋은 향이 배도록 하면 그 향이 갖는 운이 공간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귀를 움직이고 정화시켜주는 그린 계열이나 감귤류 계열의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귀의 입구인 현관은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합니다. 먼저 문을 닫는 청소부터 시작하고 하얀 걸레로 집 쪽 부분부터 닦은 다음 바깥쪽 문을 닦으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는 손잡이도 잊지 말고 잘 닦아야 합니다. 바닥을 물 청소하면 집 안으로 들어온 좋은 기가 더욱 늘어나 아군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에는 움직이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모차나 자전거, 쇼핑카트 등 바퀴가 달린 것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런 물건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다면 천으로 된 커버를 씌워 키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닥을 물 청소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입구인 현관 바닥을 물 청소하거나 젖은 걸레로 깨끗이 닦아내면 기온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관 매트는 자주 세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 좋고 나쁜 문이 함께 들어오는데 천관 매트는 나쁜 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잡다 안기로 더러워지기 쉬운 물건이니 자주 세탁해야 하는 것이지 미용으로 직결되는 욕실은 지저분하면 피부 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 기는 애정운이 연애온 대인관계 같은 기운을 가질 뿐 아니라 여성의 피부나 머리카락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물때가 끼면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욕실 타일이나 벽에 생기기 쉬운 곰팡이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환기를 시키거나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욕조에 남은 물을 빼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면대의 거울은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한다고 하네요. 물때가 끼지 않게 세면대를 청소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거울로 나를 보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실에 장난감은 하나만 둡니다. 욕실에서 갖고 놀 만한 물건은 하나만 놔두면 그 금전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샤프한 모양보다는 물오리 모양의 둥근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부엌은 금전운을 부릅니다. 부엌은 금전운을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지저분한 부엌에서는 금전운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나 가스처럼 불에 관한 장소가 더러우면 나쁜 기운의 불이 생겨 금전운을 관장하는 쇠의 기운을 불태웁니다. 따라서 눌러붙은 음식물 자국은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청소합니다. 환기를 시키는 창문이나 환풍기 등은 돈과 인연이 깊은 물건입니다. 기름대가 찢은 채 내버려두면 금전운을 소멸시키기 쉬우니 자주 청소하여 금전운을 끌어올립니다. 싱크대 또한 물대가 끼어 돌아오면 돈의 순환을 악화시키는 깨끗이 제거하여 늘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합니다. 부엌 청소 포인트는 전자레인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불에 강한데 하악 세제보다는 야자유나 오렌지 같은 자연 소재의 세제가 좋습니다. 냄비나 가스대는 반짝반짝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냄비나 가스대에 음식물이 눌러붙으면 나쁜 불에 기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금전운이 줄어들지 않도록 항상 빛나도록 닦아둡니다. 싱크대가 더러우면 충동구매의 원인이 됩니다. 싱크대에 물대가 끼어 있으면 마음이 초조해져 충동구매를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 번 사용한 씻기는 바로 씻고 수세미도 자주 바꿔야 합니다. 거실은 운기를 보충하는 장소입니다. 소파에 쌓인 먼지는 운을 떨어뜨립니다. 거실은 흙의 기운을 갖는 장소입니다. 흙의 기운은 집안이나 나의 토대 안정 그리고 가정운 건강을 저축운을 다스립니다. 집안이나 토대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 기운을 흡수하는데 무척 중요한 곳이니까 깨끗하게 청소하여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바닥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기운은 사방 내 구석에 쌓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거실 코너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바닥이 나무일 경우 왁스를 두 번 정도 바르고 닦으면 양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거실 청소 포인트는 소파의 청커버를 자주 세탁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자와 소파입니다. 편안해서 좋은 기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청커버는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문입니다.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화면이 얼룩져 있으면 나쁜 기를 끌어들이니 깨끗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추울탐은 바구니를 뒤쪽에 놓아두면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가전제품 코드는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가전제품 코드가 얼룩이 져서 지저분하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기 쉽니까 깨끗이 잘 닦아주세요. 조명 기구도 청소합니다. 방 안에 조명이 햇빛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조명이 더러워지면 양의 기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청소할 때는 전구 커버부터 순서대로 하고 스탠드 시일 경우에는 다리부터 닦아주세요. 정돈된 침실은 기가 행운을 부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베개 주변부터 정리하세요.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실은 기운을 싸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침실이 어수선하면 침실의 기운이 그대로 몸으로 흡수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적어도 베개 주변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귀가 머리 쪽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창이나 커튼도 기운을 높이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창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지위, 지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창가에 물건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거나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으면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지위, 지성에 금이 갈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커튼은 좋은 길을 머물게 하고 나쁜 길을 토해내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니 계절마다 커튼을 깨끗이 세탁해 주세요. 얼룩진 바닥은 닦아서 기운을 충전하세요. 벽은 그 공간의 감도는 기운을 흡수합니다. 벽이 더러우면 운이 좋아지지 않으니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나의 운을 재정비하고 싶은 분들은 꼭 시도해 보세요. 연애운이나 인연에 관한 기운을 원하시면 핑크나 초록 계열의 걸레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침실 청소 포인트는 청소기를 소음으로 길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용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마루 바닥이라면 막대 걸레질도 사용하세요. 창문은 밖에서 안으로 닦아 나가세요. 밝은 쪽을 향해 닦으면 양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벽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무구나 새해에는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새해이지만 작년의 희로애락과 묵은 때와 감정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운을 극대화시키는 청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상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나 아집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찬란한 새해가 오기를 바랍니다. 50의 지혜는 여러분의 따뜻한 삶과 더 나은 노후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